저는 이야기꾼의 태권명팀에서 온이야기꾼 모든 관객분들이 큰소리 외쳐주셔야 해요 하실 수 있죠? 이야기꾼의 태권명팀에서 온이야기꾼 평강공주와 온달파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온달님이랑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맞나요? 네 정말 온달님이세요? 예 온달님! 온달님! 쓰러지마! 다같이 만세를 외칩시다! 고구려 만세! 고구려 만세! 고구려 만세! 저는 마지막까지 함께했어! 고구려 만세! 고구려 만세! 고구려 만세! 고구